1. 아래 그림과 같은 보에 대한 굽힌 모멘트 선도로 오른 것은? 3번 2. 지름이 D이고 길이가 L인 환축에 비틀린 모멘트가 작용하여 비틀린 각가 발생하였다. 이때 환축의 최대 전달 능력 타운은 얼마인가? 4번 3. 어떤 축이 동력 마력 H를 전달할 때 비틀린 모멘트 D가 발생하였다면 이때 축의 회전수를 구하는 식은? 4번 4. 길이 5m인 양단 고정 보에 중화에서 집중화 중이 작용할 때 최대 처짐이 10cm 발생하였다면 같은 조건에서 양단 지지보로 하면 처짐은 얼마가 되겠는가? 4. 40cm 5. 바깥지름 D2는 30cm 안지름 D1은 20cm의 속이 빈 원형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는? 4. 319060M4 6. 안지름 80cm의 얇은 원통의 내압 1mPa이 작용할 때 원통의 최소 두께는 몇 mm인가? 1. 2.5 7.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판이 변형되어 내변이 직선을 유지한 채 A, B 접이 모두 수평 방향 우측으로 1mm만큼 이동되었다. D점에서의 전단 변형률 감마 XY는? 3. 0.1 8. 외팔보 AB의 자유단에 브라켓 BCD가 붙어있으며 D점의 하중 P가 작용하고 있다. B점에서의 처짐이 0이 되기 위한 A의 B는 얼마인가? 2. 2-3 9. 지름이 50mm이고 길이가 200mm인 시편으로 비틀림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 토크 30.6nm에서 전 비틀림 각이 7도로 기록되었다. 이 재료의 전단 탄성 개수 G는 약 몇 MPa인가? 1. 81.6 10. 시그마 X 시그마 Y는 0 타우 XY는 0.1Gpa 1대 두 주응력의 크기 시그마 1 시그마 1은? 3. 시그마 1은 0.1Pa 시그마 1은 다시 0.1Gpa 11. 다음 그림에서 최대 굽힘 능력은? 1번 12. 단면의 형상이 일정한 재료의 노치 부분을 만들어 인장할 때 응력의 분포 상태는? 4번 13. 봉의 온도가 25도씨일 때 양쪽의 강성 지점들에 끼워 맞추어져 있다. 봉의 온도가 100도씨일 때 AC 부분의 응력은 몇 MPa인가? 1. 120 14.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보 중앙에 처짐으로 오른 것은? 1번 15. 외팔보의 자유단의 하중 P가 작용할 때 이 보의 굽힘에 의한 탄성 변형 에너지를 구하면? 3번 16. B 곱하기 H는 20cm 곱하기 40cm의 외팔보가 두 가지 하중을 받고 있을 때 분포하중 오메가를 얼마로 하면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가? 1. 22knm 17. 직경 10cm 길이 3m인 양단에 고정된 두 개의 원형 기둥에 가해줄 수 있는 최대 하중은? 2. 4400kn 18. 포화성비가 0.3인 재료에서 탄성 개수와 전단 탄성 개수의 비는? 3. 2.6 19. 그림에서 윗면의 지름이 D 높이가 리터인 원추형의 상단을 고정할 때 이 재료에 발생하는 신장량 델타의 값은? 3번 20.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AB 부재에 미치는 힘은? 2. 350kn 22. 외부에서 받은 열량이 모두 내부에너지 변화만을 가져오는 완전가스의 상태 변화는? 1. 정적 변화 22. 질량 4kg의 액체를 15도C에서 100도C까지 가열하기 위해 714kJ의 열을 공급하였다면 액체의 비열은 몇째 2kgK인가? 2. 2,100 23. 50도C, 25도C, 10도C의 온도인 3가지 종류의 액체 A, B, C가 있다. A와 B를 동일 중량으로 합합하면 30도C로 된다. B와 C를 동일 중량으로 혼합할 때는 몇 도C로 되겠는가? 1. 16.0도C 24. 응축기 온도가 40도C이고 증발기 온도가 마이너스 20도C인 이상 냉동사이클의 성능 개수는? 2. 4.2 25. 상태 1에서 경로 A를 따라 상태 2로 변화하고 경로 B를 따라 다시 상태 1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있다. 아래의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이 그림으로 사이클 과정 동안 총 엔트로피 변화량을 알 수 없다. 26. 다음 pH선도를 이용한 중기압축 냉동기의 성능 개수는 얼마인가? 1. 3.5 27.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는 무엇의 함수인가? 1. 온도만의 함수이다. 28. 할밀패개가 190kJ의 열을 받으면서 외부의 20kJ에 일을 한다면 이 개의 내부에너지의 변화는 약 얼마인가? 3. 170kJ만큼 증가한다. 29. 시속 30km로 주행하고 있는 질량 306kg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8.8m에서 정지했다. 베어링 마찰을 무시하고 브레이크에 의해서 제동된 것으로 보았을 때 브레이크로부터 발생한 열량은 얼마인가? 4. 약 10.6kJ 30. 랭킹사이클을 터빈 입구 상태와 응축기 압력을 그대로 두고 사이클로 바꾸었을 때 랭킹사이클과 비교한 재생사이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트인 것은? 1. 터빈 1이 크다. 31. 밀폐개에서 기체의 압력이 100kPa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최적이 1m3에서 2m3으로 증가되었을 때 오른 설명은? 2. 외부로 행한 일은 100kJ이다. 32. 비열이 0.475kJ-KGK인 철 10kg을 20도C에서 80도C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kJ인가? 3. 285 33. 어느 발명가가 바닷물로부터 매시간 1800kJ의 열량을 공급받아 0.5kW 출력의 열기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이 사실은 연력학 재미법칙에 위반되겠는가? 3. 제2법칙 34. 과열과 관행이 없는 중기압축 냉동사이클에서 응축온도가 일정하고 증발온도가 낮을수록 성능개수는 어떻게 하겠는가? 2. 감소하다 35. 어떤 유체의 밀도가? 742kgm3이다. 이 유체의 비체적은 약 몇 m3kg인가? 2. 1.35x20-3 36. 공기 10kg이 정적과정으로 20도C에서 250도C까지 온도가 변화였다. 이 경우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3. 약 4.15kJK 37. 100도C와 50도C 사이에서 작동되는 가역열 기관의 최대 열효율은 약 얼마인가? 3. 13.4% 38. 27kPa의 압력차는 수은주로 어느정도 높이가 되겠는가? 2. 약 203mm 39. 어떤 작동유체가 550k의 고열원으로부터 20kJ의 열량을 공급받아 250k의 저열원에 14kJ의 열량을 방출할 때 이 사이클은? 2. 비가역이다 40. 맹동기의 효율은 성능개수로 나타낸다 맹동기의 성능개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 성능개수는 일반적으로 1보다 작다 41. 다음 중 무차원에 해당하는 것은? 1. 비중 42. 사도C 물의 최적한성개수는 2.0x109NN2이다 이 물에서의 음속은 약 몇 미터 몇 초인가? 4. 1414 43. 바다 속 의미의 한 지점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이 98.7NP이다 이 지점의 깊이는 몇 댐인가? 4. 9870 44. 수면의 높이가 지면에서 H인 물통벽의 측면의 구멍을 뚫고 물을 지면으로 분출시킬 때 지면을 기준으로 물이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하는 구멍의 높이는? 2. 1-EH 45. 30명의 흡연가가 피우는 담배연기를 처리할 수 있는 흡연실에서 1인당 최소 30LS의 신선한 공기를 필요로 할 때 공급되어야 할 공기의 최소 유량은 몇 M3S인가? 1. 0.9 46. 원관 내를 완전한 측류로 흐를 경우 관마찰 개수 F는? 4. 레이놀지수만의 함수이다 47. 그림과 같은 사이펀에 물이 흐르고 있다 사이펀의 안지름은 5cm이고 물탱크의 수면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수면으로부터 출구 사이의 총 손실 수도가 1.5m이면 사이펀을 통해 나오는 유량은 약 몇 M3M인가? 3. 0.64 48. 유속부인균일 유동장에 놓인 물체 둘레의 순환이 감마은? 4. 49. 다음 중 경계층에서 유동발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3. 역압력 후배가 존재할 때? 50. 밀도가 로우 1, 로우 2인 두 종류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긴 물체 무게를 스프링 저울로 측정한 결과 각각 W1, W2였다 공기 중에서 이 물체의 무게 G는? 2. 51. 다음 그림에서 관입구의 부차적 손실 기숙해인은? 3. 0.425 52. 이 차원 유동 중 속도 포텐셜이 존재하는 것은? 2. 53. 압력과 밀도로 각각 P로우 할 때의 차원은? 3. 54. 유체 속에 잠겨있는 경사진 판의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힘의 작용점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3. 판의 도심보다 아래에 있다 55. 다음 중 원관 내 측류 유동의 전단 능력 분포로 오른 것은? 1. 56. 직경이 30mm이고 틈새가 0.2mm인 슬라이딩 베어링이 1800rpm으로 회전할 때 윤화류에 작용하는 전단 능력은 약 몇 파인가? 1. 5372. 57. 유량 개수가 0.75이고 옥지름이 0.5m인 벤투리미터를 사용하여 안지름이 1m인 송효관 내의 유량을 측정하고 있다. 벤투리 입구와 목의 압력차가 수은주 80mm이면 기름의 질량 이량은 몇 kgs인가? 3. 666. 58. 길이 125m엔 속도 9m매초인 선박의 모형실험을 길이 5m인 모형선으로 크루드. 상사가 성립득에 실험하려면 모형선의 속도는 약 몇 미터 매초로 해야 하는가? 1. 1.80. 59. 그림과 같이 유리한 Q는 0.03m3s의 물분류가 V는 40미터 매초의 속도로 공면 반에 충돌하고 있다. 판은 고정되어 있고 휘어진 각도가 135도일 때 분류로부터 판이 받는 충격력의 크기는 약 몇 N인가? 2. 2217. 60. 2차원 유동장에서 속도 벡터가 1대 점을 지나는 유선의 기울기는? 2. 1. 61. 강에서 열처리 조직으로 경도가 가장 큰 것은? 3. 마텐자이트. 62. 자기 변태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상은 변하지 않고 자기적 성질만 변한다. 63. 질화법과 침탄법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3. 침탄법은 침탄 후에는 열처리가 필요 없고, 질화법은 질화 후에는 열처리가 필요하다. 64. 델타메탈이라고도 하며 강도가 크고 내식성 하초와 광산기계의 선박용기계, 화학기계 등에 사용되는 것은? 1. 철황동. 65. 탄소강에 미치는 인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4.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키고 연신률을 감소시키며 상온취성을 일으킨다. 66. 주조성, 가공성, 내마멸성 및 강도가 우수하고, 인성, 연성, 가공성 및 경화능 등이 강의 성질과 비슷하며 자동차용 주물로 가장 적합한 주철은? 4. 구상흡연 주철. 67. 고속도 공구강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질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전연성. 68. 지름 15mm의 연강봉에 500kgf의 인장화중이 작용할 때 생기는 능력은 약 몇 kgtmm인가? 4. 28. 69. 일반적인 주철의 장점이 아닌 것은? 2. 고온에서 쉽게 소성변형되지 않는다. 70. 톱날이나 줄의 재료로 가장 적합한 합금은? 2. 고탄소강. 71. 전기모터나 내연기관들의 원동기로부터 공급받은 동력을 기계적 유압에너지로 변환시켜 작동매체인 작동률을 통하여 유압계통에 에너지를 가해주는 기기는? 3. 유압펌프. 72. 다음 중 압력 단위의 환산이 잘못된 것은? 1. 1BAR은 9.8665pa. 73. 유압률을 이용하여 진동을 흡수하거나 충격을 완화시키는 기기는? 3. 쇼크업소버. 74. 기름의 압축률이 6.8920-5cm2kg일 때 압력을 0에서 100kgfcm2까지 압축하면 최적은 몇 퍼센트 감소하는가? 2. 0.68%. 75. 작동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잠시 저축했다가 이것을 이용하여 완충전용도 할 수 있는 부품은? 1. 축압기. 76. 유압기기의 통로에서 탱크로 돌아오는 액체, 노는 액체가 돌아오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는? 2. 드레인. 77. 다음 기호 중 유양계를 표시하는 것은? 2. 78. 유압페로에서 정규 조작 방법에 우선하여 조작할 수 있는 대체 조작 수단으로 정의되는 에너지 제어 조작 방식 일반에 관한 용어는? 4. 오버라이드 조작. 79. 오일탱크의 구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오일탱크 내의 방해판은 오일의 순환거리를 짧게 하고 기포의 방출이나 오일의 냉각을 보존한다. 80. 구조가 가장 간단하며 값이 싸고 유암비에 섞인 이물질에 의한 고장 발생이 적고 가혹한 조건에 잘 견디는 유암모터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기어모터. 81. 상온에서 가공할 수 없는 내열압듬이나 담금질감과 같은 강한 재질의 고온 가공 특징이 아닌 것은? 4. 빌트업 에지가 발생하여 가공면이 나쁘게 된다. 82. 서보제어 방식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모터에 내장된 펄스 제너레이터에서 속도를 검출하고 엔코더에서 위치를 검출하여 피드백하는 제어 방식은? 4. 반폐쇄외로 방식. 83. 절사 규제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2. 공구 윗면과 칩 사이에 마차 개수 증대. 84. 삼침법으로 나사를 측정할 때 유류 지름은 약 얼마인가? 2. 35.45. 85. 보석, 유리, 자기 등을 정밀하게 가공하는데 가장 적합한 가공 방법은? 4. 초음파 가공. 86. 용접봉의 기호 중 24324에서 세번째 숫자 2의 표시는 용접자세를 나타낸다. 어떠한 자세인가? 4. 아래보기와 수평 필립자세. 87. 주물의 후처리 작업이 아닌 것은? 3. 주형의 각부로부터 가습배기를 한다. 88. 고든나를 갖는 직선 절단기에서 전단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전단각은 일반적으로 바판에서 크게, 후판에는 작게 한다. 89. 프레스 가공에서 전단 가공에 해당하는 것은? 1. 턴칭. 90. 두께 50mm의 연강판을 아변 롤러를 통과시켜 40mm가 되었을 때 아파율은? 3. 20. 91. 강체의 평년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순간 중심점을 위치가 고정된 점이다. 92. 질량 30kg의 물체를 담은 두레박피가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크레인 A의 수직으로 매달려 이동하고 있다. 매단 줄의 길이는 6m이다.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던 크레인이 갑자기 정지하자 두레박피가 수평으로 3m까지 흔들렸다. 크레인 A의 이동속력은 몇 미터 매초인가? 4. 4. 93. 개의 등과 스프링 상구 값은 어떤 것인가? 1. 94. 스프링으로 지지되어 있는 질량의 정적 처짐이 0.05cm일 때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는 얼마인가? 1. 22.3Hz. 95. 총포류의 반동을 감소시키는 제동장치는 피스톤과 포신의 이동속도에 비례하여 감속하게 된다. 즉, 가속도 A는 KV의 관계로 나타날 때 속도율을 시간티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수식은? 2. V는 V0EKT. 96. 각각 중량이 10KN인 객차연량이 EMS2의 가속도로 직선주로를 달리고 있을 때 5번째와 6번째 차량 사이의 연결부에 작용하는 힘은? 3. 10.2KN. 97. 개의 고유 진동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3. 개의 초기 조건. 98. 일자유도 시스템 A, B의 전달률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두 시스템의 감쇄비 크사이의 관계로 오른 것은? 1. 크사이 A, 크사이 B. 99. 길이 L, 진량 M인 균이란 막대가의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막대의 운동에너지는 얼마인가? 2번. 120m 매초에 같은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 A, B가 교차로에서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충돌 직후 자동차 A의 속력은 몇 미터 매초인가? 1. 17.3 15.9 15.1 16.9